안녕하십니까 서씨입니다 자 오늘은 맥주랑 소세지 2개를 먹으면서 토크를 이어가겠습니다 요새 게임 방송 테스트를 한다고 방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오늘 매상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풀어 갈게요 오늘 28일까지 4,200만원 넘겼구요 4,200만원 9월달에 오픈빨 빼고 최고 기록 같아요 왜냐면 9월달부터 원래 빠지거든요 추석 전이라 그런데 희한하게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역상품권이 큰 매상 올리는데 좀 힘을 보태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50만원치 바꾸면 45만원에 구매되잖아요 50만원이 그러다 보니까 상품권 5만원 꽁돈이 생긴걸 저희 가게에서 그냥 밥을 먹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아무튼 기분이 좋아요 처음엔 2월달부터는 서서히 조금 매상이 떨어졌는데 작년보다 근데 지금 5월부터 조금씩 오르더니 지금은 작년과 매출이 아마 비슷해졌을 거에요 그리고 초음팔의 식기세척기를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 그리고 먼저 쓰고 계신 사장님들이 있으시면 조언이나 아니면 이런 제품이 좋다 요기께 좋다 요기께 as 좋다 이런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제가 알아본 건 세이버 회사 세이버 2 플러스 그쪽 거 제가 지금 알아봤는데 지금 800에서 900 사이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무조건 10월달에 설치를 해서 매장을 돌릴 거라 그 전에 구매하기 전에 좋은 방법이나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식기세척기 초음파를 물어보려고 먼저 사용하고 계시는 선배 매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셨고 제가 초음파 세척기를 잘 몰라 가지고 어떻게 잘 쓰고 계시는지 물어봤어요 설거지를 하루에 한번 몰아서 한대요 거기에 담가 놨다가 몰아서 한번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쓸 때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 그러면서 이제 매상 이야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를 팔고 계시고 얼마가 떨어졌고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주고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고 받은 매상은 50만원 이었어요 하루 일 매출이 50만원 평일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무튼 매상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제가 전화한 사장님의 원래 매출은 한 달에 5천만원 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매상이 높았던 매장이에요 그래서 저보다 더 장사를 잘하고 계셨고 더 많이 판매를 하는 그런 사장님이었는데 장사를 하던 도중에 사장님이 다른 사업 아이템이 혹해서 업종 변경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장사를 잘하고 계셨어요 5천만원씩 꾸준히 찍던 매장이 조금 더 팔아보려고 다른 사업 아이템을 그 자리를 업종 변경을 딱 해버렸더니 매상이 이제 바닥친 케이스죠 지금 상황이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일 매출이 150만원 넘겨야지 5천만원 찍으니까 그런데 그 사장님 아이템을 왜 변경을 했냐면 그 아이템 본 매장 아이템을 하고 있는 매장에 매출을 봤어요 근데 한 달 매출이 1억 2천에서 1억 3천이 지키고 있던 거예요 테이블 수는 거의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님이 야 이 아이템으로 가야겠다고선 낼름 당장 수닥 바꾼 거예요 저도 바꾼지 모르고 업종 변경을 한지도 모른 상태에서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업종 변경을 해서 안 좋게 된 케이스로 상황이 벌어졌어요 업종 변경도 정말 신중해야 되요 정말 업종 변경이라는 거는 내가 매상을 정말 바닥을 쳐서 좀 다시 올려보고자 할 때 새롭게 출발하자고 할 때 요럴때는 좀 해도 괜찮은데 워낙 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장님이 20 테이블 이었거든요 20 테이블에 5천만원 여기서 멈춰도 충분했는데 1억을 넘는 매상을 찍고 싶어 가지고 아이템 업종 변경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더 상황이 나빠진 상태예요 코로나가 끝나봐야지 이제 정확하게 다시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많이 안 좋아졌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부러워했고 와 저 사장님처럼 나도 이제 장사를 해야지 지금 식기세척기도 그 사장님이 이제 먼저 쓰고 계셨고 그렇게 인건비를 안 드리고 가게를 운영 하셨던 사장님이어서 제가 그거를 이제 아 나보다도 연세도 많으시고 저보다 한 20살 더 많으세요 10대 중반이나 후반일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36살이니까 거의 저랑 20살 차이 나실텐데도 저보다 더 인건비를 안 쓰고 5천만원을 찍으면서도 매장 운영하셨던 분이라 되게 존경스러워 존경했거든요 솔직히 와 저 나이에 이렇게 한다고 에 거짓말이겠지 사장님 말도 안 돼요 근데 진짜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엄청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부부가 가게를 이끌고자 하는 그게 맞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이끌고 싶어도 200만원이 하루에 넘으면 이제 주방에서 지쳐요 그러면은 주방에서 수돗이 들어와요 손님 그만 받아라 그만 받아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받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사인이 안 맞는데 그쪽 사장님은 쭉쭉 끝까지 힘들어도 받는다 받는다는 마인드 업종 변경도 진짜 잘해야 된다는 거를 딱 말씀드리고 싶었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면 진짜 그냥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 매출에 딱 좀 더 내가 팔 수 있는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데 손님이 너무 조금 더 받을 수 있는데 이 아이템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근데 그걸로 왜 그러냐면 저도 16 테이블로 거의 9천만원을 팔아 봤거든요 한 달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다른 아이템을 넣으면 9천만원이 나오는 매장이야 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0 테이블에 나보다도 4테이블이 더 많은 사장님이 1억을 넘기겠다는 목표 당연해요 가능했고 찍어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근데 쉽게 그거는 이루어지진 않아요 흔히 대박 매장이라고 하죠 대기표 이렇게 쫙 뽑아 가지고 줄 쓰는 매장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립고 와 나도 줄서서 먹었었는데 제가 a4 용지에 대기표 사람 숫자를 적은 게 아마 17팀 15팀 대기한 게 그게 제가 아마 신기록일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오픈팔때만 가능한 거지 오픈팔 끝나면은 지금 웨이팅 걸리면은 거의 땅가게로 그냥 가요 땅가게 자리 있으니까 그래서 그 환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저도 오픈팔이 끝나고 매상이 내려가면서 와 멘탈이 엄청 깨져요 진짜 여기서 이제 그 멘탈을 못 잡으면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내 매장 못 살리고 매상은 떨어지지 그런데 내 기억으로는 내 매장에는 웨이팅이 쫙 줄 서서 기다렸는데 매상만 떨어지고 웨이팅은 이제 안 걸리고 아 이제 난 끝났구나 포기하겠구나 술만 먹자 이러면 게임 끝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장사를 해도 이제 월급 받으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받으시면 그래도 성공을 했다 왜냐하면 더 발전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 딱 만족감을 딱 느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지만 다시 한번 식기세척기 초음파를 쓰시고 있으신 사장님들은 정보 좀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에게 구매하는 조건으로 제시를 뭐를 해줬는데 55만원 할인 그리고 4년치 세제를 제공 뭐 이렇게 서비스를 준다고 하는데 제가 제대로 받고 계약을 그게 맞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하겠습니다